뭐? 팀장님한테 애인이 생긴 거 같다고? 예! 요즘 맨날 해벌쭉 해가지고 핸드폰만 보던데요? 그냥 야동 보는 거 아냐? 에이, 직장에서 야동 보는 미친놈이 세상에 어딨어요 난 가끔 보는데? 뭐? 아, 아, 아이 농담이셔 농담 아무튼, 애인은 절대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? 팀장님, 왓굴을 봐봐 괜히 그 나이 먹도록 혼자겠냐? 왓굴가 뭔데 지냐? 어머나, 씨발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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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왓굿이요, 왓굿! 팀장님, 왓굿을 봐봐 지, 지구에서 활동하는 스트리머인데 제가 팬이나 팀장님께도 추천하고 싶어서요 하하 아, 반은 반말이고 새꺄 그리고 뜬금없이 왠 스트리머 주작이야? 일이나 똑바로 해! 이, 예... 근데 팀장님 혹시 해인 생기셨어요? 야, 이 미칫새끼야! 그걸 대놓고 물어보면 어떡해? 아, 아이씨, 뭐, 뭔 해인이야? 에, 애인까지는 아니고 흠흠, 흠 뭐, 아무튼 빨리 일들이 다 해! 해인 생기고 맞는 거 같은데요? 흠... 어? 저, 설마! 로맨스 스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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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역시! 이거! 전형적인 로맨스 스캔 문제잖아! 어? 이런 거 요즘 나한테서 자주 오던데? 요즘 늘어서 극성이야... 김덕배! 팀장님 휴가 가는 날이 24일 맞지? 아, 맞아요! 평소에 거의 안 쉬던 분이 그날 갑자기 휴가 간다길래 무슨 일인가 했는데 설마 이런 저질 사기에 속아 넘어갔을 줄이야? 팀장님이 의외로 순진한 구석도 있고 저 나이 목도로 몫을 해이다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! 그럼 사기니까 속지 말라고 지금 당장 알려주자 안돼! 우주 경찰 형사 때문에 팀장이나 되는 양반이 딴 거에 속아 넘어가서 해볼 줄 때다가 부하들한테 진실을 듣게 되면 얼마나 쪽팔리고 짖고 싶겠어? 그게 바로 꿀짐 포인트죠! 그럼 어떡해요? 그냥 사기 당할 겐 냅둬요? 지금부터 로맨스 스캔 사기범 검거를 위한 비밀 작전을 시작한다! 나 이 과 다녀 온다! 나 없다고 농생에 피우지 말고 열심히들 하고 있어, 알았어? 네 자, 시작하자 응 저 새끼가 그 사기꾼이구만 자,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사기꾼은 물론이고 팀장님도 눈치 못 채게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접근해서 맞tsa!!!! 아아아!!! 뭐야?! 팀장님! 다음으로 새로 오시겠지만 잘 들으세요! 이 새끼! 로맨스 스캠 사기꾼이에요! 뭔 개소리야 이 새끼야! 으악! 거 답답하네 진짜! 팀장님은 몫도로 에이 달아서 옥하셨겠지만요! 상습적으로다가 어떻게 팀장님한테 오감을 낼 캡니까! 이 새끼는 순진단 중장님 꼬드 껴가지고 도트 때려는 사기꾼이라고요! 뭔 개심소리냐고 이 또라이 새끼들아! 이거 우리 엄마야! 오늘 엄마 생일이라 휴가 내고 밥 먹으러 왔다고! 아, 아니 그... 저, 팀장님 핸드폰에... 로맨스 스캠... 문자... 야 임마! 내가 우주겸살인데 설마 그딴 허접한 사기에 속개냐? 어?! 아니 그럼 전에 애인 생겼냐고 물어봤을 때 당황한 건 왜 그러신 거예요? 그건 새끼야! 빨리 애인이 되고 싶어... 순옥장... 어머님 생신이시니까 그냥 세렐빵이라고 치죠! 오... 드, 팀장님?